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광주민주화운동 정서와 명패반납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민주유공자예후법과 관련해서 국회의원들이 다시는 이런 특혜 입법을 하지 말아주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의 행태에 대해서 국민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라고 말하면서 과거 민주화운동 동지들의 위선과 변신에 깊은 분노와 연민의 마음도 갖게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민주화유공자인 김영환 전 의원은 지난달 서른민주당 의원 등 범여권 의원 73명이 민주화유공자 가족 등에게도 교육, 취업, 의료, 주택 지원을 하는 이런 내용의 민주유공자예후법을 발의한 것을 놓고 강력하게 비판한 바가 있습니다. 그는 이러려고 민주화운동을 했느냐, 절대 동의할 수 없다, 민주화운동 유공자 지위를 오늘부터 반납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서른등은 그동안 민주화운동 부상자, 사망자, 행방불명자 등에 대해서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 판결 받거나 해직, 퇴악, 처분을 받은 이른바 민주화운동 희생제까지 더해서 지원 대상에 추가하려고 했지만, 특혜 세습이란 비난 여론이 비팔치자 결국 철회했습니다. 김영환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지금 약속대로 광주민주화운동 정서와 그리고 명패를 반납하러 삼총동에 있는 감사원 우체국으로 간다 이렇게 적고 이런 일을 하게 된 이유와 경의를 적은 편지를 동봉한다면서 앞으로 저는 더 이상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국가보원처장 앞으로 보낸 편지에서 김영환 전 의원은 광주민주화운동 과정에는 수많은 국민들의 피와 눈물이 있었다면서 저와 제 아내는 살아있는 것이 부끄러운 사람으로 유공자로 우대받을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아내의 민주화를 위한 작은 희생조차도 그동안 너무나 과분한 대우를 국민으로부터 받아왔다고 말했습니다. 더 무엇을 바란단 말인가 이제 그만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민주화운동에 대한 예우나 지원이 국민의 짐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민주화운동에 참여할 때는 결코 이런 보상을 받으려고 한 일이 아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4.19 혁명에 참여한 1960년 4월에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가 유공자이고 그리고 광주민주화운동 때 고통을 당한 1980년 5월 광주시민 전부가 피해자이며 6월 항쟁에 동참한 온 국민이 유공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작금의 민주화태행, 부패의 만년 그리고 특권과 반칙의 부활을 지켜보면서 과거 민주화운동 동지들의 위선과 변신에 깊은 분노와 연민의 마음도 갖게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김영환 전 의원은 이번 반납은 저와 제 아내만이라도 우선 불이하고 불공정한 일에서 이름을 지워서 국민들께 사지하고 민주화운동과 광주에서 희생된 분들의 이름을 욕되지 않게 하고자 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민주화 유공자로 어떤 혜택이나 지원도 사양하고 평범한 시민으로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며 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보건처의 모든 전산에서 저와 제 아내의 이름을 삭제해 주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김영환 전 의원은 연세대학교 재학 중이던 1977년 유신헌법 철폐를 촉구하는 민주화운동으로 구속된 바가 있습니다. 교도소 안에서 긴급조치 해제를 요구하며 추가로 기소가 됐고 20개월간의 복역을 마친 뒤에 1979년 석방됐습니다. 김영환 전 의원은 출소 이후에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수배를 당했고 본인과 배우자가 함께 구속돼 부부가 모두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는 1995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권유로 정치에 입문해서 정치인생 대법원을 민주당에서 보냈습니다. 2013년 6월에는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 추가 사건에 대한 재심 판결에서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김영환 의원 대단한 결단입니다. 민주화운동 많이 했다고 서로가 자랑처럼 훈장처럼 내세우고 있는 이때에 지금 민주화운동을 정치적으로 또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자녀들에게까지 세습시키려고 했다는 비판을 받자 관련 입법들을 지금 포기한 그런 상태입니다. 김영환 전 의원은 그야말로 양심적인 인사라고 보여집니다. 한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같이 공을 들여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유공자라는 겁니다. 그 말이 맞는 것입니다. 민주화운동은 특정 사람들에 의해서 또 특정인들의 수고를 하고 고생을 한 것은 틀림없지만 그러나 그 사람 때문에 이루어진 것은 절대 아닙니다. 공동체 모두의 노력이고 한 시대의 산물이고 전체, 우리 전체의 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노력했던 결과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다 공이 있는 그래서 어느 특정인들을 너무나 지나치게 이렇게 계속해서 그걸 본인뿐만 아니라 또 그 자녀까지 세습해서 뭔가 특혜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또 다른 갈등 요인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화운동 때 돌멩이를 들었던 사람뿐만이 아니라 묵묵히 국방을 지켰던 사람, 교통시안을 담당했던 경찰, 성업에 열중했던 산업역군들 모두가 다 공로자들입니다. 그들이 서로가 연기를 하고 노력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유기적으로 발전하고 그래서 민주화운동도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전부 다 돌멩이를 들었다면 아마 나라는 망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산업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업화 세력들도 이 나라의 절대 빈곤을 없애고 세계 12의 선진국, 경제대국을 만드는 데 많이 기여한 사람들입니다. 먹지 않고 입지 않고 그래서 저 멀리 독일에까지 가서 탕광을 캐고 또 간호사 역할을 하면서 달러를 보내와서 그 돈으로 경북 고속도로를 땄고 이렇게 산업화에 미끄럼을 낳은 사람들이 다 산업화의 역군들입니다. 그렇다고 그들에게 산업화 유공자라고 특별하게 대우를 해달라는 그분들은 아닙니다. 모두가 같이 연결되어 있고 그 시대에 함께 고생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두가 함께 이륙한 것이라고 그래서 같이 추억하고 같이 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화 세력만 유별나게 선민의식을 갖고 더 많은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욕심이다. 김영환 의원 말대로 탐심이다. 특권과 반칙에 쩔어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미 그들 가운데 상당수가 국회나 청와대 등에서 일을 하고 있고 민주화를 했던 사람이 벌써 대통령을 두 사람이나 했습니다. 민주화 운동.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포함하면 세 사람이고 문재인까지 포함하면 네 사람입니다. 다 민주화라는 이유를 내세워가지고 그래서 권력을 잡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문재인 정권을 통해서 그 폐해가 완전히 광범위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그다른 상처와 염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화는 말이 원래의 그 아름답고 좋았던 이름까지도 상세해버리고 말았다는 지적까지 받고 있습니다. 김영환 의원의 전 의원의 이런 결단은 민주화 운동 유공자라는 것이 얼마나 그동안 잘못됐고 타락했고 부패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유공자적을 반납한다는 것 자체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민주화 운동의 유공자 그 몇몇 사람들의 과잉탐욕 위선 때문에 전체가 지금 욕을 먹고 있는 셈이 되어버렸습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